한 주 또한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은 지난주에 빠지셨죠? 또 왜 또. 빠지시니까 괜찮다는 반응이 오히려 더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던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배의 기쁨이죠. 지난주에는 다소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거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공개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시작부터. 어쨌든 반가운 마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빠지시지 말고. 최고의 또 호흡이죠. 그렇죠. 우리 1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얘기를 좀 얘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는 후보를 굳이 추천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를 압축해가는 그런 회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하루의 끝날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는 18일에 결국은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까지 이게 늘어지게 될까요? 사실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공언에 온 대로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좀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강력한 수를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야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가겠죠. 그전에 합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상황까지는 일단 뭐랄까요. 좀 인내의 어떤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도 한 번쯤은 그러면. 그것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여당도 다음번 18일 회의에서 만약에 후보 자수를 압축을 해서 실질적인 후보 추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면. 거기까지도 사실은 이번 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는 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켜보는데 18일에는 정말 그러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18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일정을 이어가서 또 공수처장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추천하고 또 이제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에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임기 5년 차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의 가장 큰 공약.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총선 공약이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지금 이런 시간을 또 겪어보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또 임명이 자칫 불협화감 속에 이루어지면 이게 또 내년에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라는 건 대법원장 정도의 명분에다가 검찰총장 이상의 개혁 의지. 그 이상의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공수처장입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0명이 추천된 게 불과 며칠 전이고 한 사람은 11명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송기호 변호사는 본인은 사양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산 자료 병역 가족관계. 왜냐하면 7촌 8촌이라도 이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과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면 참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할 때. 그러면 저는 조금 그 이후에 앞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의 일정을 좀 신속하게 가져가더라도 18일이 아니라 19일, 20일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 간의 합의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망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오히려 변협에서 추천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또는 법원 행정처장까지 추천한 사람 포함해서 두 사람이 선발돼서 선출돼서 또 골라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의 과정을 조금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은 공수처 출범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공수처장이 지금 검증되고 있는 이 과정도 저는 국민들이 보라는 거죠. 여당 추천위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 나옵니다. 저 사람 정도면 적어도 공수처장을 해도 되겠다. 검찰로부터의 앞으로 서로 간의 갈등이나 대결구조나 또는 정부 여당으로부터의 또 어떤 권력의 영향이라든지 또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공수처장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2차 회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회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차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 되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또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딱 보기에 우리 시사 청취자분들이 딱 보시기에 저 사람이야. 제 마음속에 사실 한 사람은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저는 변협 쪽에 한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지가 활발 타오르므로 계시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만 10명 후보 중에 여야가 서로 비토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 빼고 과거 경력이나 이력 따져서 적당히 이렇게 용인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대략적인 후보군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검증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그건 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면 사실은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이 의심하는 것처럼 야당이 만약에 이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수처를 최대한 출범을 지연시켜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이런 의도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야당이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에게 추천되는 두 명 중에 그래도 자신들이 안심할 만한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민감한 사건을 뺏어가서 암장해 버릴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어쨌든 해소할 만한 인물을 그래도 그 두 명 중에 끼워 넣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의지가 있으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7명 중에서 6명까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려면 야당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반대를 하게 되면 비토권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김인합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적절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2차 예의까지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부터 나타나면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찰 출신이다 비검찰 출신이다.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여당 주장 야당은 야당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계속 공수처 출범과 관련돼서 발목 잡으면 후폭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수처가 출범이 되고 공수처장이 반듯하게 임명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홍콩의 경우에도 우리로 치면 공수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과정부터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도 보면 좀 판별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명 중에서 압축해가는 과정이니까 아직 누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실무준비단이 별도로 있는데 실무준비단에서 병역이나 부동산 같은 기본적인 어떤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제출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회의들이 아마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 차례 더 반복해서 열리고 난 다음에나 압축이 좀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아까 백영찬 소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보군이 압축이 됐을 때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그래서 압축이 가는 과정들 국민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조금 더 공개하는 게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만으로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수처장에 대한 사전 면접이 없이는 굉장히 그 개인을 알기가 어렵다. 자료만으로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명으로 압축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입을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도의 아주 깊은 수준까지 공개가 되거나 노출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는 공수처장의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국민들이 압축하는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것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중에는 그래도 선출을 해야 된다. 10명 중에서 선출하는 거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보면 압축을 못할 건 또 없죠. 굳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공수처가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게 7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해를 넘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공수처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서로 간에 그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법 개정하고 12월 연내 그냥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걸 또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결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목표가 그러면 꼭 연내 공수처 출범하는 것이냐.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냐.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맥락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야당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든지 검증이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어떤 명분 그런 것들은 채워줘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면 다소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법 개정을 해서 강행 처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야당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한정 일정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히면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해서 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안 남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배정선 선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후에 국회에서의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동력이나 이런 것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법안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도 있죠. 그리고 민생법안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지금 산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회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일종의 압박용이죠. 국민의힘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던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용은 아니냐. 저는 충분히 행동용도 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통과도 있고 또 민생법안도 있지만 무작정 국민의힘으로서는 발목 잡기를 할 수 없는 게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명분이 있는 일정에 대해서 여당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마냥 또 야당에서는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고 또 예산은 예산안인 것이고 공수처 출범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또 파행도 예상이 됩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간에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지금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대결 구도 때문에 또 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공수처 출범이기 때문에 저는 압박용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일정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11월 말이 됐든 12월 초가 됩니다. 이건 예산안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예산안이 12월 초에 결정되고 난 직후에는 아주 발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 쪽에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더군다나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북한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더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권이 국민의힘이나 그동안은 공수처에 대해서 또 사실 맞듯이 않게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좀 위헌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더 지금까지 장애투쟁하지 않고 좀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많이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더 투쟁이 이렇게 바깥으로 장애로 나가던가 더 대립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되면 야당도 그 선택지밖에 사실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예산안 처리에도 그렇고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대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로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협력이 아니라 대립의 선택지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내전 재버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그 결집 어떤 명분으로 삼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선거라는 일정만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지지 여론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자신들이 반대해온 것에 이런 명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역시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또 선거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이제 그것은 여당이 선택함에 따라서 야당도 같이 연동돼서 그 대립구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하나도 보태드리면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령 여당에서 더불어민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나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원하는 대로 가져가야 돼. 이러면 야당에서의 파행 자체도 일정한 명분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배 소장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변협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인물 몇 면을 보니까 참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국민들도 공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난감해지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제시한 인물들 중에도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후보 2명이니까 1명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해줬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변협이든지 아주 중립적인 여당 인물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을 또 끼워서 이렇게 2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또 핫한 뉴스 뜨거웠던 뉴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진짜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척점에 서면서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간 것 아니냐. 또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은 또 서울시장 후보예요. 그것도 또 개각을 봐야지 알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3위였어요. 왜 이렇게 별 차이 없는 기간 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는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24.7%가 나왔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추상한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2%고 이재명 경기도 지자가 18.4%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 합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를 1위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사실 다른 국민의힘 소속의 대권 주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범야권 후보라고 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다음에 이것도 야당 야당이니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이렇게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부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내용은 홍준표 의원이 5.6%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2%.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3.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6명의 후보를 제시한 다음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뭔가 윤석열 총장이 과대 대표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무작위 수출을 통한 구조화된 선물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결과였고요.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이 홈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를 드려야 될 것이 조사 방법이 유선 전화 면접이었고 무선은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에 의한 방식과 자동응답 조사가 혼재되어 있는데 거의 70%가량은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이루어졌죠. ARS라고 흔히 얘기하는 70%가 ARS 방식이었다. 약 70% 가까이가. 그러면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유약 정리만 먼저 좀 해 주세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 응답자의 이 19%의 사람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 얘기를 했다. 이 두 명을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11%로 3등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 홍준표 부소속 의원이 1%였는데 이 갤럽 조사의 경우는 여러 명의 후보를 응답자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이렇고 그다음에 또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또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도가 11.1%인데 이건 역시 21.1%가 나온 이낙연 대표하고 20.9%가 나온 이재명 기사에 이어서 3위를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개호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한 결과고요.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한길 리서치하고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중창 소장이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수요일에 발표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수치상으로도 일단 큰 격차가 있고 지지율이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3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투톱 체제는 크게 우리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계속 봐왔던 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총장이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 결과가 나온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기와 방법이에요. 보기와 방법. 보기를 거론되는 모든 대선후보를 넣느냐. 특히 국민의힘 소속 거론되는 대선후보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윤 총장은 지금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6명만 포함이 됐는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소속에 거론되는 대선후보들이 여야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볼 때는 제대로 포함이 안 된 거죠. 6명밖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다른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다 보면 한길 리서치 높은 윤석열 총장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윤 총장 쏠림 변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수층에서 선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모양새가 나왔다.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할 후보가 없다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길 리서치의 경우에는 포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데 나는 대선후보로 윤석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무선 자동응답 조사 자동응답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버튼을 누르는 건가. 그러다 보니 보기에 포함이 많은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 조사 방법이 자동응답이냐 면접원이 직접 전화한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길 리서치 조사 보면 범여권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따로 하고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따로 하고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따로 하고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했는데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는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이런 후보들을 다 넣어서 돌려서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 지지도가 나왔고 나머지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이렇게 4명의 정치를 합하면 17%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4명이 없어요. 여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한 명도 안 넣을까. 그렇죠.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지지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빼는 겁니까? 숫자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우리 라디오에서는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에서는 여야를 물어볼 때는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 따로 물어볼 때는. 네. 따로 물어볼 때는. 같이 전체를 물어볼 때는 뺄 건 빼버리고 좀 지지율이 나올 만하다. 이런 사람들만 넣어서 조사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보기 자체를 넣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예 응답자가 말하는 사람을 통계 처리를 한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 한국 갤럽은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CBS와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12명의 후보를 다 넣었어요. 거기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갤럽도 다 넣은 겁니까? 갤럽은 보기를 아예 넣지 않아요. 갤럽은 보기를 넣지 않고 그냥 이름 얘기하면. 이름만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대통령 후보 깜으로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깜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이름을 응답자가 직접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배종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배종찬 후보 굉장히 높은 지지율 나온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가 봅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데 차이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런 거죠. 가장 좋아하는 평론가가 누구냐. 1번 김성한, 2번 배종찬, 3번 김미나. 이렇게 다 넣어야죠.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평론가가 누구냐. 1번 김성한, 2번 김성한, 3번 김성한. 100%죠. 100%.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 공수처장은 얼마가 지지율이 나와야 되느냐. 왜 갑자기 난데없이 공수처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역대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에서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원인은 본인이 만든 지지율과 견인한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게 유효기간이 있는 반짝 지지율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분석은 좀 별도로 하고 지금 여론의사 방법론에 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더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의사 결과 수치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론의사 전문가로서. 그렇죠. 저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짧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더 맞다, 덜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혼란을 없애려면 거론되는 후보는 다 넣는 것이 좋겠죠. 다 넣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길리서치에서는 보기에 너무 적은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경향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은 조사기관에서 똑같은 설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도가 국감 이후에 그때 국감 때 거칠게 의원들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난 부하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열었단 말이에요. 사회봉사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면서. 그 이후에 지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승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특활비 논란도 있고 지금 이제 가족 수사 논란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누가 지지하느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떤 조사이든 지난 국정감사 이후 조금씩 더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총장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수청에서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데 보수청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지를 할 대선 후보는 없는 데다가 윤 총장이 마치 지금 현재 반추, 추 장관과 격돌. 지난해에는 반조, 조국 전 장관의 격돌. 이런 부분이 결집력, 응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윤 총장을 바라보면서 윤 총장이 정말 대선 후보로 너무 훌륭하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이른바 반사익을 고선할이 얻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반사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전개로 진출한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사 이익의 효과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모래성처럼 그냥 어느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인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성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대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대선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는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직결되는 맥락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응답을 할 때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이 아마 될 수도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인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그동안에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는 모습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하고 그걸 잡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이 죄 지은 사람 잡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외교 전략 어떻게 할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뭔가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좀 인물이 나와서 이 정권과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야당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침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거 괜찮다 싶어서 얘기하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가질 법한 이런 마음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든 그다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은 이 정권을 잡으면 각자에게 좋은 유리한 어떤 정치 행위만 한다. 이런 인식들이 중도 일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세력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던 그런 분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보면 사실 이쪽저쪽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도 했고 또 이 정권의 불리한 수사도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뭔가 하여튼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하 평문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저의 평가도 아니고 아마 그런 평가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구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진행자께서 앵커께서 구도를 말씀하시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된 것이 지난해 6월이거든요. 지난해 6월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그때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여론조사도 임명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안 된다 무슨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금하고 정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했던 게 하나가 소셜매트릭스 빅데이트 분석이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아주 인기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강인이에요. 축구선수. 그러니까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23세 미만 월드컵 축구가 있고 난 이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거든요. 빅데이트 상에서 관심도가 오히려 이강인을 앞지릅니다. 대부분 그때 그런 관심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젊은 세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싹 바뀌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도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또 구도가 바뀌면 또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추 장관과의 대결 국면이 해소된다. 또 검찰 이슈가 사라져버린다. 그럼 이 지지율이 나올까요? 또 국민의힘에서 좀 더 사랑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출연한다. 그럼 이게 유지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견인해왔던 지지 기반인 분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지층도 지지를 별로 보내지 않는 상황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야당 사람이다. 우리 야당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윤 총장의 이런 관심도를 만들어준 것은 결국 유명한 미국 민주당의 전략가가 조지 레이코프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레이건 대통령 때 공화당 잘 나갔거든요. 아들 부시도 잘 나갔어요.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뜹니다. 우리 시사회가 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을 계속 이야기하면 윤 총장은 부각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념을 재정립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키워줘야죠.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이 정권 교체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이쪽으로 나가야지 윤 총장을 의식하는 순간 윤 총장한테 지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관께는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랄까. 제3지대론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오면 좋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층의 그런 이유로 환호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체성이 뭐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내가 저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당신들이 윤석열 좋아하는 그런 기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저런 것이다. 이렇게 여야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강하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가지고 정치인으로 키워주려는 것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다. 가능성 없는 얘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저는 어디서나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수질이 없으시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 현재 검찰총장인데 지난번에도 지지도 조사할 때 내 이름 넣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언론사에서 조사기관에 의뢰를 할 때 윤 총장이 워낙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건 좀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